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함동주입니다. 16시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지만 만주지방으로 지나는 저기압과 관련된 하층운이 북한과 만주지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00헥터파스칼의 분석일기도입니다. 발카로 북쪽에서 전리된 기압골이 강한 함기에 함께 남동진하고 발달한 전리저기압이 중국북동지방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으로 대기가 불안정하겠으며 밤에 이 기압골의 북쪽으로 지나면서 경계선상 위치한 서울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충북북부에 한기이류로 인한 불안정이 유발되면서 강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는 기압골이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하층으로 북동류가 강화되는 동해안에는 불안정히 유발되겠습니다. 700헥터파스칼의 분석일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약하게 남서류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건조하게 들어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완만하게 기압골에 들면서 남서류가 점차 약화되겠고 오후부터는 북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북소류가 유입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한기가 유입되어 대기불안정을 유발하겠습니다. 한계주 확장이 북한에서 서해상과 동해상으로 항하고 있어 동해상에서 기압골에 다소 강화되겠습니다. 다음은 850헥터파스칼의 분석일기도입니다. 현재 동서고압대인 남고북제형의 기압배치 아래 한기골에 놓여 대기가 안정되어 있으며 중국 중북부에서 북한지방을 지나는 기압골 전면으로 난역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주로 한만 북국경으로 구름대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몽골 동쪽에 위치한 전리저기압이 동반된 기압골은 내일 새벽에는 바레만 부근에 위치하겠고 우리나라는 그 전면에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새벽에 중북부지방부터 구름대를 형성하겠으며 오후에는 상층 고도 하강역에 들어 점차 저기압순환이 나타나면서 오후에는 서해에서 북서풍의 바람에 치여가 형성되면서 불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을 지나는 기압골 후면을 따라 오후 늦게 중북부지방부터 강한 한기이류의 영향을 받아 불안정으로 인한 강수구가 중부지방에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바람이 붕괴하면서 하층 발산이 나타나는 형태로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압골 후면을 따라 동해안 지역은 북에서 북동기류의 한기이류가 나타나고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 많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